오늘 있었던 뉴스 몇 가지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무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오늘 오전 도로치마가 발견돼 인근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등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성산로 순찰 중에 도로치마를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의 유관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도로치마가 발견된 곳은 연세대에서 사천교를 향하는 성산로로 전날 땅꺼짐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습니다.